에트미를 만나서 꿈과 희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로얄 마스터 정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을 충실히 여러분들 앞에 다 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정말 남편에 의해서 결혼해서 열심히 알콩달콩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도 어김없이 이 IMF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벨소리에 문을 열어줬는데요 집 달간 열 분이 갑자기 구둣발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자리에 내가 살고 있던 짐들을 다 담아서 밖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짐이 옮겨지기까지 딱 불과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마당에서 우두커니 바라만 봐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짐을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보관을 하고 40일 만에 그 짐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짐이 자리에 당겨서 나갈 때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짐을 푸는데 신발을 담던 자루에다가 자루가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냉장고에 음식들을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되겠구나 빨리 뭔가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서 저는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어요 영업이란 영업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책도 팔아보고 화장품도 해보고 이것저것 이런 저런 일을 다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해서는 노후의 부자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바꾸기를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요 명함이 열다섯 개예요 예 놀랐죠 그만큼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화장품 한 세트를 전달해 주면서 제가 쓰던 거 다 제쳐놓고 이것만 쓰래요 그런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저도 화장품 영업을 해보고 화장품 코너도 해보고 할인 좀 더 해봤지만 정말 샘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세트를 주면서 듬뿍 바라는 그 소리에 제가 화장품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애틈이 화장품을 쓴 이후로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눈가가 촉촉해지고 모공이 왠지 뭔가가 개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품 영업을 이것저것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화장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꿔 쓰던 제가 애틈이 화장품을 쓴 이유로는 다른 화장품을 쓰기가 싫어요 그래서 애틈이 화장품을 1년 동안 쓰면서도 여러분들처럼 이런 자리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이후에 친구로 인해서 다시 이런 세미나장을 1년 이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해운 가입했던 코드가 그만 탈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해운 가입을 하니까 1년 동안 30만 해운이 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운 가입을 하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세미나장이 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제품을 내가 1년 동안 쓰면서도 이런 자리에 오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후회함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눈을 감아도 돈이 보였어요 저는 야 애틈에서는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동안의 15개 명함은 내가 애틈에 성공하기 위한 이거는 디딤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 하면 되지?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이 고민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머리에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시간만 투자하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어 이 결론이 났어요 자 이 시간만 투자하면 나는 여기서 성공하겠네 이 답이 떨어지니까 잠자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정말 열심히 애틈의 사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애틈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내 자신 안에 확신도 없으면서 남한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확신에 대한 것은 어떤 확신을 가지셔야 되냐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있었지만 조용히 어느 날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세미나에 왔는데 저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사원이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이래요 저는 그 사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고 믿음에 굳게 써서 겸손히 성긴대요 저 사원을 내걸은 이 회장님의 마인드는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제품을 쓰니까 좋았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원 속에 회장님의 강의를 듣는데요 정말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경영자를 내가 만났다라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냐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에토미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요 자기한테 충분히 팔지도 않고 남한테 먼저 찾아가시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에토미 제품을 나한테 충분히 파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화장품을 죄에게만 판매했어요 그랬더니 피부가 변하니까 아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니까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모든 생풀품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자신이 개선이 되고 집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 요새 눈이 안 보여 이래요 에토미 아이르테인 딱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친구는 아 나 요새 소화가 안 돼 그럼 뭐 얘기해요? 파인자님 딱이야 어떤 친구들은 또 요새는 소변이 잘 안 나온대 그러면 소팔메토가 있다고 요즘에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얘기해요 우리 종류 두 가지나 있죠? 소프라킨도 있고 또 젤리용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걸어가는 곳곳마다 무슨 말만 하면 에토미 에토미 자 어느 집에 갔더니 치약 칫솔이 없어 에토미 게 없어요 아니 아직도 에토미 치약 칫솔을 안 쓰세요? 그게 뭐예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에토미 치약 칫솔을 모르냐고 자 그래서요 이것저것 화장실에 가면 요즘에 다목적 세제가 나니까 얼마나 화장실이 반짝반짝 거려요 자 에토미는 생활이 곧 강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토미는 대중 명품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이렇게 에토미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자신감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업은 저절로 되겠죠? 네 또한 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냐면 바로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아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그리고 오늘 처음 이 일을 알아보러 오신 분들은 자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라는 이 성공자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임하면 사업이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 남편이 저도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처음에 다단계를 한다고 그런데 저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세면널을 통해서 봤고요 제품을 내가 먼저 1년 동안 썼기 때문에 충분한 제품 애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 이제는 나는 여기에서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자의 모습을 그리고 저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오케이 오케이가 되더라고요 왜? 나는 여기에 뭐예요? 성공자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신다면 누구나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소비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또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나게 되면 멤버십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저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이런 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웠어요 저는 하루에 목표가 다섯 명 해운가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는 동선거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쪽에 오면 4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조금 전략을 피웠어요 자 지역을 제가 따로 묻고 장소를 선정해서 그 지역 속에 사는 사람들의 성함을 따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영동포에서 오늘 월요일날 사업을 진행을 한다면 월요일에 이 장소에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동포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미팅을 하고 이분들을 초대해서 하다 보니까 해운가입이 여러 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지 못하신 분들을 여기를 미팅을 끝나면 찾아다닙니다 이런 식으로 월요일은 한 지역, 하요일은 또 다른 지역 거기에서만 그냥 노는 거예요 놀면서 짧은 동선거리에서 터치하고 터치하고 다니기 시작을 하니까 조직들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조직이라기보다도 여러 명의 회원이 자 하루에 한 명에서 다섯 명 정도는 해운가입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결국 뭘 한 거냐면 홈미팅을 한 거예요 자 이 홈미팅을 하는데 이 장소에서 뭘 해주겠어요? 결국 체험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써봐, 해봐, 와봐 했더니 다 개보들어 보니까 제로제로예요 이상하다, 써봐 하면 쓴다는데 왜 안 쓰지?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물건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이면 무조건 체험을 시켜줬어요 자 체험을 시켜주니까 제품을 빨리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체험을 해서 그 자리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분들의 습관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에요? 자 마트를 체인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마트를 체인지를 해주다 보니까 바로 해운가입을 하게 되고 물건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통해서 또 뭘 해야 되냐면 소개를 많이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많은 회사들은 인맥이 많아야 성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나로부터 두 줄 마케팅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요 고객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 일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의 제 사나이의 스타마스타도요 딱 한 분 해운가입하고 스타마스타됐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은 이런 자리에서 한 분을 제대로 만나면 그분을 최대한 대로 자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해주죠 자 그럼 이 한 분 뒤에 몇 분이 계셔요? 200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0분을 충분히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홈미팅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랬어요 세 명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요 세 명 소개해 달라고 하면 한 명 소개해 줘요 근데 한 명만 소개해 줘요 그러면 잘 안 합니다 자 다 세 명만 명단을 제가 내밀면서 여기다가 적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우 저 세 명은 그렇고요 한 명만 소개할게요 이래 한 명만 그러면 한 명이라도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다음 주에 이 자리에 꼭 초대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초대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불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테미는요 자 이 인맥이 없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에테미를 선택한 이유는 에테미는 정말 차별에 대한 보상 플랜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상 플랜을 좀 간단히 좀 알아보고 그리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테미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자 일반 네트워크하고 뭐가 달라 제가 마음으로 꼭꼭 닫았을 때 처음에 이 정보를 나한테 주러 왔을 때 아 이거 바이너리 나로부터 좌측 우측 두 줄이네 아 내가 이거 해봤는데 예전에 내가 이거 해서 쫄딱 망했는데 내가 이거를 또 해?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세미나장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들은 거죠 만약에 제가 정말 그때서부터 제대로 이 에테미만이 가지고 온 이 특징을 알았더라면 저는 아마 에테미를 열심히 했겠죠 자 에테미에는요 가입비 유지비가 없습니다 자 모든 네트워크들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는 회사가 너무 많죠 많은 회사들이 월 8만 원만 유지하면 된대요 그런데요 월 5만 원도 유지비가 있으면 어렵더라는 겁니다 유지비가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리더가 그 매출까지 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베팅이죠 내가 돈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유지비는 단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매일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정산을 해주는데 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해주죠 자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정산을 하는데 이게 될 때까지 이것들이 기다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요 원서버로 전 세계를 갑니다 자 저는 해외에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로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코드 하나로 해운가입이 되시면 내 밑에 다 전 세계가 다 내 밑에 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자 다른 회사들은 내가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다시 해운가입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코드 하나로 전 세계가 다 내 밑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게 정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죠? 상한선이 있대요 네 상한선이 있습니다 자 이 상한선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네트워크는 위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없죠?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이렇게 5천만 원을 월 가져갈 수 있는 이걸 이렇게 잘라놨어요 누구나 평등하게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토미의 또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여섯 번째로 하우상박입니다 아까 제가 이걸 적으려고 했는데 순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밑에를 가장 많이 풀어준다라는 거죠 자 타 네트워크는 위에만 좋은 이런 마케팅이지만 우리는 가장 밑에를 가장 많이 풀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요 타 네트워크 회사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특징들입니다 자 우리는 수당이 있는데요 어떤 수당이 있냐면 우리는 후원 수당이 있습니다 자 이 후원 수당은 회사 총 매출에 매출피부의 44%를 풀어줍니다 또 저희 회사에는 직급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 매출의 20%를 풀어주죠 그리고 저희는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6%를 센터피로 드립니다 이거 또한 타 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샵을 내거나 대리점을 내거나 센터를 낼 때 주로 자기 돈을 투자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는 요거를 회사에서 이렇게 지어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나를 기준으로 우리는 자측 우측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자 자측 우측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는데 자 우리는 내가 열심히 제품을 썼어요 쓰다보면 내 포인트가 30만 포인트가 금방 되더라고요 자 30만 피부가 되는데요 자측에 많은 회원들이 쓴 금액이 30만 포인트가 있고 우측에도 30만 포인트가 되면 우리는 점수를 15점이라는 점수를 줍니다 우리는 회사의 총 매출 피부에 44%를 가지고 그날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n분의 1로 나눴을 때 1점당 5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 15점은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7만 5천원이 됩니다 30만 30만 포인트가 넘쳐나서 어느 날 70만 70만 포인트가 되죠 점수로는 어떻게 돼요 예 30점이죠 30점인데 수당으로는 15만원이 됩니다 70만도 넘쳐나서 어느 날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가 되면 60점 그래서 30만원의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오게 됩니다 자 240만 포인트 240만 포인트가 되면 90점이 돼서 45만 원의 수당이 들어오게 되고요 자 600만 포인트 600만 포인트가 되면 150점의 점수가 돼서 75만 원이라는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게요 처음에는 30만 30만 맞을 때는 아니 나는 언제 여기까지 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겠다 시간이 되니까 시간이 흐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600만 뒤에 2천만 대 2천만 되면은 250점이 되면서 수당으로는 얼마요? 125만 원이죠? 그리고 5천 대 5천 저희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점수로는 300점인데 얼마로 짓냐면 15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는 후원 수당으로만으로도 내가 소비자한테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많은 멤버십을 형성을 하기만 해도 얼마가 들어야 하루에? 150만 원 이거 곱하기 일주일을 합쳐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900만 원이 됩니다 아니 내가 광고를 열심히 해서 900만 원을 한 주에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괜찮은 마케팅인가요? 네 그래서 저도요 처음에는 회원가입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달이 되니까 7만 2천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달에 200에서 500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7만 2천 원이 두 번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알게 그거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내가 써보고 좋아서 한번 써봐 써봐 했는데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7만 2천 원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광고를 이거를 많이 하면 결국은 이 7만 2천 원이 7천 2백만 원이 되겠구나 그런데요 정말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이 7만 2천 원이 1년이 되니까요 한 주에 72만 원이 되더라고요 자 곱하기 4하면 금액 나오죠? 거기에다 직급 수당까지 플러스 하니까 400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요게 또 1년이 지나니까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한 주에 200만 원이 돼요 그럼 곱하기 4하면 되죠 거기에 직급 수당까지 플러스 하니까 결국 2년이 되니까요 1억 이상의 연봉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해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저희 파트너들이 한 분이 해외 나가서 콜드 컨택 한 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자 하루에 좌측에서 해외에서만 매출이 얼마가 뜨냐면 7천에서 8천만 포인트가 떠요 자 그렇다면 어디예요? 이게 넘었죠? 네 하루에 전체 매출이 1억이 넘는 매출이 여기에 뜨고 있습니다 나는 몇 사람 그냥 소개해서 이 전체를 보고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해외에 가서 한 게 이 엄청난 일을 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수당보다도 후원 수당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멤버십만 많이 만들어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럼 가만히 앉았는데 돼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세미나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시고 뭔가 나가서 광고를 많이 하고 충분히 내가 제품을 쓰고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만나기만 하면 어때요?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텀에는 제품 많죠? 이제는요 머리부터 발 것까지 모든 제품들이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냥 툭툭 말만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텀의 제품을 다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후원수당을 말씀을 드렸고요 직급수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로부터 두 줄로 나가는데요 자 보름 동안 포인트가 250만, 250만 포인트가 되면 우리는 첫 직급이 뭐가 가요? 네 세일즈마스터가 됩니다 근데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파트너들한테 세일즈마스터의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떤 뭘 잡으라고 하냐면 자 다이아몬드마스터의 목표를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다이아몬드마스터가 되려면 자 우리는 세일즈마스터는 자측, 우측, 보름 동안 250만, 250만 포인트지만 자 다이아몬드는 이런 세일즈마스터를 나를 기준으로 자측, 우측에 두 분씩만 배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세미나를 듣고 리더를 두 분을 정합니다 이 두 분을 정하려면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가다 보면은 다이아몬드마스터는 세일즈마스터는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사람들이 오면 세일즈마스터, 세일즈마스터 하시지만 자 다이아몬드 한 단계, 윗단계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도 세일즈마스터를 10개월 만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세일즈마스터가 되기 전에 여기 우물을 깊게 팠습니다 깊게 파고 여기에 멤버십을 많이 형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아몬드마스터가 어느날 갑자기 되더라고요 세일즈마스터 된 4개월 이후에 다이아몬드마스터가 저절로 돼요 왜? 저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면서 바로 4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마스터가 되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마스터가 되고서 9개월 이후에 바로 샤르노즈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 직급을 가기 위해서 매출을 제가 한 번도 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샤르노즈 마스터는 내 밑에 이 바로 밑에 직급자가 두 분 두 분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샤르노즈 마스터가 두 분 두 분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스타 마스터가 되죠? 자 스타 마스터 위에 또 두 분이 나오게 되면 로얼마스터가 되고 또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자 여기서부터는 밑에 바로 밑에 직급자들을 두 분 두 분씩만 배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이거를 충실히 하지 않으면 이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쳐버리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소홀히 여겨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정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린 이걸 가지고요 이거를 충실하게 깊게 팠어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석을 버립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산에 올라갈 때 자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힘들죠? 예 요만큼 올라가고 아이고 힘들어해서 집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애터미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똑같아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산에 올라갈 때 내려오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정상이 어디예요? 대답해 보세요 다 왔어요 그래요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요 자 우리 파트너들이 물어봅니다 나는 언제 세일즈 마스터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아직 멀었어 이럴 거예요 다 왔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 왔어요 이게 얘기하죠? 그 마음이 있고 또 올라가잖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너무 걸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쭉 계속 그냥 집으로 갈 수 없잖아요 자 이 고비고비를 넘는 게 이게 뭐냐면 깔딱고기예요 예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숨차요 얼마나 숨차요 깔딱깔딱 하잖아요 자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 가는 거는 바로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또 크게 몰아쉬고 이 깔딱 숨을 몰아쉬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가다 보면 자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힘들지 여기만 갔다 하면은 이제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거를 여기를 충실하게 우물을 깊게 팠더니 그 다음이 너무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3대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다고요? 3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소홀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충실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목표를 잡고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목표를 잡고 여기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깊은 우물이 파여지는데요 자 저는 이 보석을 봤어요 보석을 봤기 때문에 아 보석을 내가 열심히 캐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애터미 돈 된다 안 된다 얘기하죠? 애터미는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왜? 1억 이상 연문자가 몇 명이 나와 있어요? 400명 이상이 나와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 돈 되는 사업이에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애터미는 돈이 너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멤버십을 모을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힘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네 번째까지 했죠? 다섯 번째 방향을 잘 맞추셔야 돼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냐면요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는 그냥 G코스로 가는 코스예요 그런데 우리 사업은요 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이쪽 길로 안 가고 그냥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는데 이 길로 가봐야 여기는 길이 아니거든 여기야 길이 좋지만 여기 목적지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기차가요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 기차를 빨리 내려서 갈아타야 되죠? 그런데 안 갈아타 그래서 이거를 갈아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우리는 원데이 세미나와 석세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충분히 모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다음 주에도 또 가고 또 석세스 세미나도 가고 거기에서 뭘 알려주냐면 이 방향을 잘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맞추고 뭐 해야 되냐면 미쳐야 되는 거죠 장애물이 나오면 아이고 나 이 장애물 때문에 못 가게 해서 뒤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풀쩍 뛰어넘고 또 가다 보면 또 장애물이 또 나타나요 여기를 또 훌쩍 뛰어넘고 가다 보니까 세상에 저 앞에 보석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 것으로 갖고 오시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 보석이 3대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냐면 반대를 즐기셔야 돼요 반대를 어떻게 해라? 즐기라는 거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반대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나 지인들 아주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러한 분들은 내가 수입이 되면 다 나와요 어떻게 한다? 다 나와 근데 굳이 반대하는 데에 그거를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제쳐놔 어떻게 하라고? 제쳐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 그냥 붙잡고 하면 돼요 저도 가장 누가 반대했냐면 남편이 반대했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일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피부도 애터미 때문에 변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 피부 보고 화장품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전달하고 가서 얘기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놈의 호랑이가 집에서 다단계 한다고 얼마나 피빡을 하고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제가 그 얼굴에다 대고 내가 정말 여기서 성공할 건데 성공하면 진짜 당신 10원은 안 줄 거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피빡만 하면 괜찮은데 생활비를 싹 안 줘요 그런데 제가 착하잖아요 수입이 자꾸 늘어나니까 또 혼자 또 남편이 평생 또 직장생활에 사업에 힘들게 했는데 그냥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나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어쩜 세상에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집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집도 사게 되고 차도 바꾸게 되고 여러분들이 불화할 만한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애터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하냐면 이 반대를 즐기게 되면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꿈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꿈을 꾸게 됐어요 저에게는 꿈도 사치였습니다 감히 꿈을 꿀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니까 돈이 매주매주 들어오니까 저는 아 이게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겠구나 이게 보니까 그때서 꿈을 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했냐면요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니까 세상에 저의 수레바퀴는 이거는 마이너스야 어떻게 점도 찍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점 하나 찍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쓰고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해서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엄마가 몇 년 뒤에는 어떤 집을 사고 몇 년 뒤에는 어떤 차를 사고 어떻게 후원을 하고 너희들한테는 어떻게 해주고 이거를 얘기했더니요 가족들의 표정이 다 고개를 푹 썩이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웃기고 있네 비웃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계획해 놓은 것보다도 더 빨리 이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석세스 세미나에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하라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내가 이거를 적어 놓으면서도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보다도 더 빨리 이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찹쌀 하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찹쌀을 그냥 두면 찹쌀이죠 그런데 이거를 물에 푹 담갔어요 물에 푹 담가서 이거를 갈아서 방앗간에서 갈아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됐을까요? 예 떡이 됐어요 찰떡이 됐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팔짱을 껴보실까요? 자 팔짱을 껴니까 어때요? 정다워지죠? 자 우리 에터미 사업은 바로 이거예요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찹쌀이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찹쌀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물에 푹 불려지고 갈려지고 그러면 훌륭한 찰떡이 돼요 그쵸? 아주 꽉꽉 뭉쳐 있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를 갈라놓기 위해서 찰떡을 쫙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서로 붙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해요? 거기다 뭘 묻혀요? 콩가루를 묻히죠 콩가루 예 떨어뜨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콩가루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콩가루가 되지 말고 정말 찹쌀이 돼서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가 자 몇 겹줄? 자 여기 세 명이 모이면 세 겹줄이 되는 거예요 한 줄은 끊어지기 쉽죠? 그런데 세 겹줄은 어때요? 안 끊어집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백세 시대입니다 백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뭘로 준비하실 거예요? 이 대화는 바로 에텀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텀이를 오늘 알아보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백세 시대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주인공 월 5천만 원에서 1억을 받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될 거야 될 것 같아 된다! 어느 곳 센터 가실 거예요? 된다를 선택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주먹을 이렇게 지시 마시고요 이렇게 아주 꼭꼭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접으세요 꽉 지었어요? 네 그래서 된다 된다 세 번 해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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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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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